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긴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8절 한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팔알은 운이다 요즘 그런 말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그것보다는 인생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부모가 누구냐 어떤 DNA를 가지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80%는 결정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느냐가 인생의 절반 이상은 결정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느냐 아프리카 말라위나 케냐나 아주 가난한 원시 이름 같은 데서 태어나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우리가 늘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런 데서 태어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생하는 데서부터 인생은 반 이상의 결정이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느냐 미국에서 태어나느냐 또 미국에서 태어나도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백인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지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도 우리의 인생에 아이들의 인생에 끼친 역량은 절대적입니다 부모의 사람됨, 훌륭함, 인격, 그렇지 못한 부모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많이 갈라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만 40에 통한교회에 다닌 목사가 되었습니다 꽤 큰 교회, 꽤 큰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였죠 저희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였으니까 그 교회 부임에서 한 1년 열심히 목회하니까 또 수적으로 조금 더 교회가 부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자꾸 교만해지더라고요 숫자를, 교인들의 숫자를 자꾸 자랑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이라고 내가 올 때는 몇 명이었는데 1년 동안 얼마가 늘었다고 뭐 이런 자랑을 자꾸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제 방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그건 내 목회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건 누구 목회입니까? 그랬더니 너 원로 목사 목회니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몇 명까지는 원로 목사님이 하신 거고 그 위에 늘어난 건 제가 와서 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씨를 뿌렸냐 밭을 갈았냐 내가 그냥 맨땅에 와서 이런 부응을 잃은 게 아니지 않냐 내 선배 목사가 고성에서 닦아낸 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내가 좀 수고를 하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 거지 그게 다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노력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공평치 못하다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선배들의 고생하고 터닫은 것이 있어서 내가 좋은 교회 좋은 선배 목사님의 터에 왔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거는 계산하지 않고 혼자 나 잘라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것은 오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훌륭하고 어쩌면 저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들 중에 그런 운이 따르지 않아서 그런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고생하는 우리 동료들도 목회자들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아 그러므로 나는 저들에게 빚진 자구나 내게 있는 힘을 내 혼자의 것은 이뤘으니까 내 거다라고 다 거둬먹으려고 하지 말고 저들과 함께 그 은혜와 운과 복을 나눠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조금 엉뚱한 데로 갔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운인데요 우리 신앙자 우리 얘기하면 은혜죠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빚진 마음을 가져야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억울하잖아요 누구는 태어날 때 좋은 부모 만나고 또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80%의 운이나 80%의 운없음이 이렇게 따져보면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그것도 다 이생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생에서는 그게 운도 되고 불운도 되지만 우리의 삶은 이생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의 일이라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스스로 선택하기도 했겠지만 운이 좋지 않았어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쫓겨다니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운이 좋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생뿐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생만 생각하면 80%는 운이고 어떤 사람 보기엔 80%가 불운이에요 어떤 부모를 만난 애에 따라 인생이 확확 달라져요 좋은 부모를 만날 수도 있지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부모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좀 넓혀보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놓고 보면 여러분 그 80%의 운과 불운도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잠깐 이 땅에서 겪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놓고 볼 때 최고의 운은 누구를 만나느냐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은 몇 퍼센트의 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까요 저는 그건 100%의 운, 축복, 은혜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태어나 보니까 너는 내 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고생하고 권한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낼 거야 그리고 새로운 거처를 만들 거야 나 있는 것을 너 있게 할 거야 데려갈 거야 다시 올 거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운은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 지적인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 경제적인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별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80%가 아니에요 100%예요 세상 운이 안 좋아서 혹 가난할 수 있어요 혹 고생할 수 있어요 혹 힘들 수 있어요 고난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는 100%의 운과 축복이 작용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평등해요 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가난한 아버지와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부모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독상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말씀은 참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마치 고아처럼 부모 없는 고아처럼 버려진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운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운이 나빠서 고아처럼 버려진 것처럼 왜 저 사람 낳을 때부터 좋은 부모 만나는지 나는 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지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지 그럴 때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도 고아 아니야 이 세상에서는 잠시 권한당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는 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이 말씀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인지 모릅니다 저희 선주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우리 선주보고 그러던데요 넌 참 좋겠다 태어나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김동호 목사야 그럴 때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 선주들이 나를 할아버지로 만나서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거 고맙죠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김동호 목사야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다 큰 게 다 아닌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 시장에 넌 고아 아니야 넌 내 자식이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오염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때로는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아니야 이건 세상이 잘못돼서 한시적으로 그러는 거야 넌 고아 아니야 내가 데리러 올 거야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거야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말씀처럼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지금 현재의 삶이 고아처럼 버려진 것처럼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 있죠 그런 우리 식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거야 그리고 영원한 삶 거기에는 불운과 운도 없고 다 운만 있는 은혜만 있는 복만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불평등했던 그런 억울함과 슬픔과 아픔을 다 있게 할 그런 평등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줄을 믿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말씀으로 힘없고 고아같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힘없고 살아가는 우리 날개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운입니다 80%랍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지 싶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 가난한 부모를 만났느냐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났느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를 만났느냐 혹시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중독되고 인생 파탄된 그런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은 확확 갈립니다 운이 좋은 사람보다는 운이 나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치 고아와 같이 나는 버림받은 자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태어나 보니 부자 아버지 태어나 보니 유명한 사람의 손주 아들 이것도 대단한데 우리는 태어나 보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고아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날기세 식구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는 가끔 우리가 마치 고아 같아요 참 운없이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억울할 때도 많고 섭섭할 때도 많지만 우리 이 세상을 이생만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장차의 영광은 그동안 당했던 억울함, 섭섭함, 고통, 고난을 다 잊고 남을 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힘 얻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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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